오늘 몇시까지에요? 오늘 12시까지 1시 거의 1시 반 오늘 좀 빡세다 얘들아 이해 좀 해주라 일단 밴 어? 벌써 힘들어 저희 그러면은 자크 갈래 다 살리고 할까요? 일단 자야 밴할게 자야 잘하고 안하는 캐릭 중에서 1티어 내 깃털에 나를 세우면서 말이야 화이팅 하자 얘들아 화이팅 또 우리 우승후보 보여줘야지 내일 개막전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내일 개막전에요? 어 내일 개막전 빠르다 캐틀벤 캐틀벤 밴 뭐할까 얘들아 저희 뭐 앨리스 선피 알아서 앨리스 밴할까요? 그래 앨리스 밴하고 나 자크 살면 자크 할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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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는 오피는 해보는 식으로 번호번호가 자크를 한다고 맹재가 밴하는 소리가 없네 잠깐만 보자 자 지금 자크 갈리오 그 다음에 쓰레쉬 뭐뭐 살았어 탈리야 살았지 4개 4개 살았다 자크 갈리오 쓰레쉬 살았고 여기서 하나를 밴하면 하나 무조건 살거든요 안돼 쟤네 갈리오 안쎄자 탈리야 안쎄잖아 탈리야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탈리야를 밴하면 탈리야를 밴하면 그니까 갈리오를 밴하면 저기 탈리야를 밴하면 자크를 가져오고 자크를 밴 어떻게 할래 모르겠다 탈리야를 밴하자구요? 갈리오를 밴하자 갈리오를 밴하자 그러면 자크탈리아라서 자크탈리아라서 괜찮을 것 같아 무조건 하나 먹어 그 다음에 탈리야를 상대에게 그 뭐야 비교적 저거 뭐냐 저게 낮아가지고 숙련도가 낮아서 제가 현우가 탈리야를 잘 안쓸 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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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어 밴픽 좀 많이 느렸어 좋아 얘네 미드 바꼈는데 어 현우야 탈리야 봐봐 자크탈리아라 오케이 굿 나이스 픽팩 나이스 픽팩 어 가렌도 한번 해봐 영수야 야 가렌도 버프돼서 존나 좋던데? 저거 죽지도 않고? 가렌이요? 가렌 버프대도 챌린저 못찍어요 가렌하는 사람들은 오케이 네 차라리 다리우스가 한 200배 좋아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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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가스가 좋네 그라가스에다가 아 가자 먹어야지 뭐하지 탑? 탑을 어떻게 탑을 좀 볼래? 바텀 먼저 뽑으면 탑 미드 볼 수 있잖아 그렇죠 바텀을 먼저 뽑으면 얘네가 얘네가 핫픽이긴 한데 하나 하면 그거 뭐야 하나 나오잖아 미드하고 탑 하나 나오니까 그거 한도 치면서 그 조합 맞춰서 뽑으면 될 것 같아 가렌 라칸이 라칸 가렌 라칸 라칸? 오케이 음 아니 나 어디 라칸 상대로 시비로 괜찮던데 바텀 뭐 할래? 브라움이 라칸 카운터라는데 어? 브라움이 라칸 카운터래요 나 브라움 한 번 써볼게 자 기다려봐 일단 일단 잠깐만 아 근데 브라움 알리도 카운터인데 야 일단 바로 살 거야 갱제야? 근데 일단 일단 브라움 있으면 브라움은 공대 마그리터 있어 오케이 브라움 가자 미드나 미드 먼저 뽑아도 돼 아 뭐 뽑아도 되나? 나 뭔가 시비로 해보고 싶은데 라칸 상대로 미드 먼저 뽑자 어 미드 먼저 뽑자 어 미드 먼저 뽑자 어떡할까 미드 먼저 뽑자 뽑고 켄들이 만약 칼리 할 수 있으니까 켄네가 원지에 픽 안하면 내가 다른거 할게 그럼 르블랑하고 제드 벤 할까? 근데 제드 상대피 한 피해서 가져가면 근데 제드 상대피 한 피해서 가져가면 그럼 뭐 어디서 르블랑 할까? 아니면 카르마 시비로 싸게 르블랑 해 오케이 르블랑? 오케이 르블랑 해 카르마 버스나 탈걸 했나? 카르마 시비로 괜찮던데 클레드도 있었네 클레드 있고 클레드? 그럼 미드 벤 하면 되겠다 야 이러면 다 몰래라 클레드 나왔어 클레드 나왔어 클레드 상대로 뭐가 좋아? 용수야 케넨 케넨하고요 케넨 벤 하네 바로 딱 벤 했네 방프리인가? 우리 제드 벤에? 아니 제드 벤 네 이게 칼리 상대로 여보세요? 어 피오라가 원래 정식 카운터였거든요? 어 근데 피오라 너프 먹었는데 한번 해봐도 돼요? 어 오케이 해봐 해봐 근데 잠깐만 우리 조합 자체가 지금 어? 어? 피오라 상대로 엄청 잘하던데 해봐 많이 해봤어요 근데 갱 갱 갱 뭐야 갱 갱으로 풀긴 하더라고 보니까 어 베니야 어 베니야 베니야 야 나 칼리 변해주면 안 돼? 다른 거 생각해야겠다 배낼 거 없어요 이제 칼리 칼리 변할게 칼리 칼리 오케 칼리 변하면 시비를 놓을 수 있어 믿었었다 이러면은 나르로 할까? 어 이러면은 그 진짜 나르 같은 걸로 이렇게 사이드 안 밀리고 한타도 나쁘지 않은 거 해줘야 될 거 같은데 아크랑 연계 딱 하면 괜찮을 거 같기도 한데 나르가 리얼로 갑이야 나르 나르 좀 좋은 거 같아 내가 봐도 나르랑 자르반은 뭐가 달라? 용수야? 나르랑 자르반이요? 나르는 그게 뭐야 스플릿 주도권이 있는 거죠 아 한타는 한타는 자르반이 조금 더 좋고 대신 나르 하기 나름이에요 한타도 조합따라 다르지 나르가 나르가 궁 잘 맞추면 나르가 이기는 거고 오케오케 나르 왔다요? 빵이요 나르 한번 가자 나르 가자 나르 한 번 나르 풍출링 고맙습니다 오케이 아 우리 좀 조합 좀 색달라졌는데 좋다 아니 나 라탄 상대로 진짜 이거 시비로 잘할 거 같애 탑을 다 배내버리는구나 야 그럼 시비로 버프 되는데 진짠? 이번에? 진키스 시비로 버프 되는데 진큰스? 야 진큰스 갱재야? 야 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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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재야 언젠데 그거 상대가 닿지 상대가 해야지 어..상대가 가래됐는데 러탄은 거 될걸요? PD에서 되던데 어 그러면 이번 패치때 한번 이번 패치때 만약에 야 경기 도중에 되면 존나 좋겠다잉? 잠깐만 한 명 내려가봐 한 명 내려가봐 보노 잠깐 내려가봐 그렇다고 형님이랑 손을 행할 건 아닙니다 아 오케이 와 갱재 징크스랑 시비로 되면은 어이씨 장난 아니네 후우 오케이 가자 갱재의 시대인가? 야 배아야 내려가! 오케이 코치모기래 왜 이렇게 해야지? 더 강해져서 통하는 바 근데 형 코치모기는 맨날 오네요 자기팀 안보고 맨날 우리팀 아니 근데 배아가 우리 픽벤 봐줬는데 픽벤 엄청 잘 봐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분석 잘해준대 이게 그럼 우승하면 코치모기한테 제가 1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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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 때문에 시청자가 있어야 모기라는데 홍보도 안한다는데 아 그건 그치 근데 APK가 여러분 지금 승률 존나 좋아요 2부에서 6연승 중이야 6연승 중 APK 진짜 하래 오우 간단한 경기력으로 가서 여러분 APK가서 추천점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가가지고 저 분석 잘하니까 야 얘들아 만약에 상대 라칸 나오면 있잖아 내가 원딜 확 잡아도 되나? 상대 원딜 나올 때까지 네 그래도 돼요 좀 그게 나고 그러면 시비르 마인드 뽑아가지고 왕기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시비르 르블랑이면 우리가 조합 자체가 조금 애매하지 않아? 아니죠 라인클리어 줬잖아요 르블랑은 단점이 라인클리어인데 네 근데 이렇게 되면 CC가 부족한거 아니야? 우리 팀에 CC는 제 공기랑 기동성으로 하면 되잖아요 CC는 쌉많은데 CC는 많아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난 이렇게 뭔가 오케이 하기 전에 이런것도 얘기해줘 우리가 한타가 좋은 조합인지 아니면 사이드 라인전이 좋은 조합인지 이런거 좀 말해줘 얘들아 그냥 올해 진데 거의? 상대? 오케이 그냥 가시갑옷 가면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오케이 오케이 가시갑옷 하자 파이팅 아니 진이 치명타라 안되니 날라나 요새 진 그 도란반지 진 하더라고 보니까 아 저거 롤챔스에서도 하던데 도란링 도란링 어 왜요? AP에 그 Q개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화수급도 좋고 그래서 간대 어 Q에 AP개수가 있구나 야 나도 임피 임피CB를 가볼게 처음 알았다 원래 뭐가요? 원래 정수 가자 정수하는구나 근데 그 프리퀘스타가 임피간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테스트해보자 스크립이니까 네 그렇지다 그거 뭐야 그렇게 가면은 근데 룰루 있어서 간건가 그게 룰루 있으면 회복 회복 있잖아요 어 룰루는 만화 지원 그런거 없으니까 일단 한번 가보게 파이팅 아 저 일단 게임하니까 끝나고 확인해드릴게요 흠 제이스도 클레드 이기는데 그냥 제이스까지 가져가 버렸구나 대단해 대단해 치즈 에덴 헉 룰루 파이팅 멋진 콕스 용덕일까? 공쟁의 서포트 점화 오케이 서포트 점화 어어 하이형 화이팅 르니님 펜강 감사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에잇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형님 어제 메이크업 풀메이크업 받으실거 같은데 어 그거 해주더라고 과제감 우리도 가면 해주나? 어 가면 와주 몸에 해주지 나는 해도 안해도 똑같더라 안하는게 낫더라 괜히 돈 낭비야 가면 머리 깎아주나? 머리 깎아주진 않아 깎는건 없어 거기서 머리 깎을 생각을 하네 르니씨 부탁드립니다 역시 고딩 여러분 저기서 그 생각을 하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필레드 탑은 탑은 안중성에서 상당히 빠졌어요 라인 좀 땡겨야겠다 오늘 안 보인다 탑 미시하나? 오 진짜 도라닝 스타트 나 요즘 도라닝 가더라 왜 가는거야? 마나속 때문에 마나속도 좋고 그 다음에 2에도 개수가 있어 잘못먹어 탑 리시 안했는데 서로? 미령 블루인가? 미드도 리시 안했어 얘네 그냥 블루 주고 탑에 힘줄라하나? 네넨 블루지? 어 블루같애 리시 안했어 탑하고 미드 바텀은 딱 리시하고 온 동선이었거든 우리 블루 혼자 먹은건 아니겠지 우리 블루 혼자 먹은건 아니겠지 나 자크라 블루 별로 의존도 없어서 나 자크라 블루 별로 의존도 없어서 이거 자크 블루 미드 쪽 봐줘야될 것 같은데 미드 특유하는거야 아니 상관없어 나는 라인 땡겨놔가지고 상관없어 난 정글 놀게 무난하게 정신 차려가지고 나 사진 아꼈다 네 더 많이 쓰면 좀 좋았겠다 바텀 진 노힐 오케이 6 4번 반방 가능 미드게임 조심 그라가스 다이브 각이다 그라가스 옆구리에서 나올수도 있어 여기 그라가스 가져요? 아냐 안하도 돼 오케이 좋아 확실한 콜 좋아 얘들아 여기 그라가스 있어 자 죽었..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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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서로 노플 나 고키텍 할게 옥 33 720 725 탑 돌아갔다 아주 올라갔다 생각보다 밀리네 아 뭐야 잘못 죽었다 이거 클레드만 텔 운인데 텔 빼볼게 아 근데 쥐는 큐클이 왜 이렇게 빨리 부은거 같지? 몇 투지 저게 다.. 담무빙 안 받지 클레드만 텔 운이야 이거 먹고 갈게 이거 먹으면 타래되어 클레드 텔 운인데 높줄 클레드 텔 탈려와나? 빠지는 무빙이었어 그거 담무빙이다 너 조심해 클레드 안보여 클레드 텔로 클레드 텔 생각해 다이브는 안돼 클레드 텔 있어 나 안타네 아 아깝다 필사도 죽네 나 괜찮아 근데 라인 이득이야 오케이 클레드 계속 안보여 클레드 안보인대 오케이 아 그냥 클레드 탑 아 그냥 클레드 탑 무시에 숨어있을거 같아 맞아 없는거 같애 야 컵을 내가 먹었고 라인 저정도면 개이득이야 아 근데 우리 방금 위험했겠다 만약에 클레드 텔 왔으면 간다 네 잡았다 안죽아 알쓰 클레드 텔 있다 풀 풀 있을거야 쟤 오케이 근데 죽었다 근데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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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까 이거? 네네 밀어 그라노플 그라노플 진노플 아까 제이스 제이스 오프 마르클레드 알마하구나 다 텔 되거든 살아나면 얘 플래시 없어 플래시 없어 나 가고있어 나도 이거 와져와져 너 너 오죽 오다가 죽겠어 어 뺐어 야 플래시 없어 근데 이거 탈펄 너 빼 너 빼 야 이거 두 번 타가지고 아 까비 까비 뺏어야돼 잡았어 라임 밀어 똘이 나이스야 괜찮아 이거 Q 두 번 썼는데 다시 타면 또 Q가 싸지 바텀 미야 바텀 미야 아닌가? 라칸미야 얘들아 똘이 쏘지 두 번 썼는데 타면 또 채워지네 그거 두 번 싼거 아니었냐 방금 바텀 조심해 그런거 같은데 바텀 누굴 제이스가 안보여 제이스가 안보여 탑텔 텔 빠지 클레드 노트 11 11 11분 클레드 타리겠다 대충 해놓을게 11분 내려갈거야? 라칸나 안보여 라칸나 안보여 라칸나 안보여 라인 한번만 더 먹게 라인 한번만 더 먹고 내려가라 크라가스 노플 에이스 탑 올라가는 무빙이여 나 죽었다 이거 어 살았다 에이스 올라가는 무빙이여 다시 내려갔어 에이스 안보여 일단 더 먹고 올라와 얘 내렸어 아 근데 이거 좋은데? 이거 그냥 버틸 수 있어 좋다 쟤네 조합으로 치리오 타플 아니구나 8 8 플레드 안보여 미드 짐 미드 짐 에이스 안보여 아 플레드 이거 먹으러 갔구나 이거 물량 먹으러 갔네 미드 미아 플레드 안보여 플레드 안탔긴 했는데 물량 먹었을까 삼미야 맞나? 클레드 텔 없는데 바텀 가는거 조심 하고 난 시하작 사올게 인재야 네 나 한번 올라가고 난 8 플래시에요 8,1,0,0 탑 로잡겠어 클레드 여쭈 클레드 여쭈 클레드 탑 완전 두쪽에 있는거 호킹 쏘게 에프티에서 플레드 서로 탑 서로 노고 플레드 이렇게 빠지는구나 흠 형님 이제 시하 잡아라 이럴때 항상 시하 잡아라 아 맞아맞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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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해봐 탑첩 봐줄게 에이 노궁이야 점프 졌어 탑에 오빠 봐주나? 나 내가 가고있어 어 여기 크라가스있다 여기 제이슨은 집 나 가는중 사도됨 도봉이야 탑 오우 미쳤다 집갔네 이쪽 다 벗겨가지고 블루 줄게 이거 오케이 나도 집가야돼 플레드 여깄다 일로와 탑 오면 탑긴해 눅불이어서 나 가고있긴해 라임이 오 빠질라나 블루 져가지고 제이슨 아래 disci 제이슨 아래므비 플레드 여기 으음 여기 탑 나만텔 운이기네 클레드가 여기 핑허 뭔 자신감이 트라가스 어디쪽이야? 트라가스 몰라 근데 블루 아직 안줬어 탑인거 같아 나 사례일수 있어 탑 아닌거 같은데 내 느낌은 나 이거 빈대쪽만 놓을게 조심 차크 아래다 일단 니가 한번 봐볼래? 블루 지금 줬다 아닌가? 플레드 안보여 플레드 집같다 나 지금 탑 무빙이 되는데 근데 이거 나도 집가야 여기 크라가스 여기 크라가스 여깄어 제이드 10분 10초 크라가스 이제 풀있다 플레드 1분 남았어요 저만 테론이긴 한데 미드 가보자 크라가스 좀 뻔하다 뭐야 나 집가 돼? 긴지야 네 클레드야 클레드 탑 클레드 탑 밀고 아마 미드쪽 계속 움직일거야 할거 없어가지고 그냥 라인 받아먹고 가스를 박았다 잡았다 잡았다 이거 나이스 아 까비 클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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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깨 풀 뺐어 방금 돌았나면 다 집이야 야 라칸 빼고 라칸 빼고 가는거 조심해 클레드 내려간다 클레드 미드쪽이었어 클레드 미드쪽이래 미드거라 미드거라 클레드야 클레드 클레드 미드 라칸도 안보여 라칸도 안보여 나 씨앗싸움 할게 얘들아 승하지 요구반이 클레드 클레드 아직도 안보여 미드쪽에 있을수도 있는데 아마 탑 올라와도 라인이 먹을거야 미드 미드 탈 타볼게 탈 타볼게 왜 라칸이 여기서 나왔냐 내가 라칸은 집갓다고 해서 배고파 위험한데 이거 클레드 클레드 나 살았어 살았어 플래시 있나 타냐 타냐 야 탑 밀어 탑 밀어 여기가 필요없는데 업체력은 많이 클레드 클레드 그냥 탑에 가네 바툼 계속 있을수도 응 괜찮아 나 탈 있어 얘네 용같다 클레드 클레드 노텔 클레드 노텔 1625 들어가서 탈 끊었어 일단 한번 저 탈이 2분 남음 뭐야 끊었어가지고 클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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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들어올거 같아 나 딜교하고 어 나 앞에 있는거 내가 빼볼게 제이스 위험 제이스까지 생각하자 제이스까지 오는 사람 나 체리있음 나 체리있음 체리있음 해보자 이거 일단 빼면서 클레드 바텀인가? 탑 서로 노텔 1625 탑 나 탑 걸어가는 중 어 나 딜교 갈게 응 앞점프 썼다 앞점프 썼겠다 잡겠다 여기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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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라 아래 미드도 아래 2대1이야 천천히 하면 잡아 너가 잡을수 있지? 미드 커버 좋다 좋다 빼야될 때 우리 애들 레드 먹히긴 했어 레드 먹혔다 텔 1분 남았어 레드 올라가볼까? 안되겠다 빼야겠다 3대1일거같은 이거 와드깔면 바로 좋아요 나 탑 그냥 탑 그거 압박해야겠다 체력 아래 다있지 그라가스하고 제이스까지 여기 애들있어 여기 제이스랑 여기여기 그라 야 애들 올라가도 안돼 하지마 빨리할게 여기 그라 바텀 안보인다 바텀 여기 안보여 바텀 안보여 바텀 안보여 바텀 안보여 어깨야 빼자 바텀 안보연대 바텀 안보연대 바텀 25초 이제 바텀 보여 이제 바텀 보여 클레드 일단 안보여 이거 탑홉을 먼저 깰수 있을거 같은데 자랑은 사망이 쓰러지면 나 사름 사름 아텀 13초 클레드 탑 아텀 10초 얘 노플이야 1호 2호 클레드 5분이긴 한데 아 2초 얘 노플 노플 나 힐 탑게 나 힐 탑게 안 돼 힐 탑볼게 일단 빼면서 천천히 해봐 천천히 힐 타긴 했어 이거 이거 나 막아줘 나 막아줘 이거 나이스 간주 나도 갈게 이거 플랫이 있다 플랫이 있다 나이스 작았다 갈까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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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노플 노플 클레드 클레드 빼면서 빼면서 앞에서 내가 맞을게 갱제형 맞고 나이스 빼면서 나이스 빼면서 나이스 나이스 빼면서 굿굿굿굿 굿굿 진덕울 빠졌어 오케이 야 이거 욕 먹을래? 나 집갈게 그냥 나 타 타 밀고 하난데? 나 이걸만에 밀고 타 롱이 되거든 뭐였지? 1625가 텔이구나 아니 나 이거 와드 하나만 지우고 갈게 노플이에요 진 힐도 썼어요 오케이 1910 진 1625 이거 클레드 텔 사롱아 밀고 불러와 야 보노야 자크 좀 괜찮아졌다잉 그리고 용수 텔도 너무 좋았다 방금 진짜 라이스 텔 미드 끌어 오케이 나 봐줄 수 있어 천천히 가고 있어 내가 먼저 가 클레드보다 제이스 생각해 제이스만 생각해 클레드 클레드 야 경제야 이거 아래 내려가거든 나 위쪽에 한 번 나 바탕 갈게 얘들아 내가 미드 바로 커버 가야겠는데 그냥 아니아니아니 푸시션 3개 바로 형 갔다오세요 그냥 어 오케이 아니 근데 나 내려가는게 될 거 같은데 올라가 나가봄 어 빼네 나 탑 조금만 때리면 푸볼인데 바텀 봐줘야겠다 바텀 안 받아도 돼 바텀 안 받아도 돼 바텀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근데 클레드 텔 온이에요 이제 쓸쓸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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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여기 더 쉬어 형 내가 더 쉬어 밟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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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 플래시 왔어 제이스 플래시 왔어 제이스도 쿨 2,0,5,0 이거 플래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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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이지 네 어 근데 형이 스펠 체크 잘할게 미안 제이스만 찾아주면 내가 편해 제이스만 찾아주면 내가 편해 제이스래 제이스래 그라가스 그라가스 잘못 말했다 그라가스 일단 안보여 일단 클레드 탑 왜 불러 안먹지 나 탑 킬 돼 긍지야 이거 밀 자 그라가스 여깄다 그라가스 근데 이거 우리 역광항 당할수도 있어 내 피가 좀 낮았어 그라가스 아래쪽이야 그라가스 여기여기여기 오케이 그냥 밀고 계속 천천히 탑 올라갈테니깐 어 반반만 해놔 나 탑 오나 이걸? 라이브 깎고 오는거 같은데 슬슬 살짝 겁쳐야지 그라가스 아래쪽이야 그라가스 아래쪽이야 초랐다 초랐다 그라가스 상이네 이거 나이스 제이스비야 나 라임 매고 빠질게 돈 많아 돈 나 200원 200원 스킬 많아서 돈 받아야되는데 이거 클레드 텔 오니 저 텔 1분이예요 바텀에서 할거면 저 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조금만 저 텔 오니깐 이제 라인 클리어하는 척하면서 텔 50초 전 그거 빨리 잡아야되 클레드 텔 잡았어 잡았어 나 올라가도 되나 긍지야 아니 안되겠지 나이스 클레드 플래시 있어 클레드 플래시 있어 탑자 이거 탑자 나 올라간다 나 올라간다 나 올라간다 그냥 빼 나 올라간다 이 탑텔 너 탑 봐라 탑 갈래? 니트 갈래 아니아니야 나 탑갈래 여기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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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나 봐줄게 탑 밀어 탑 밀어 탑 갈래 그러면 안 죽어 여기 라칸 이쪽에 있을수도 있어 라칸 안보여 지금 네 보고있어 보고있어 라칸 위치 봐 라칸 안보여 다시 왔다 갔다올게요 오케이 라 그래도 텔 쓴건가? 어 텔 쏘고 왔어 텔 쏘고 왔어 텔 쏘고 궁 다 썼어 나 텔 3초인데 저 탑 타고 그냥 포글 나갈게요 탑 포글 밀게요 뭐야 뭐지? 그냥 사운벌었네 나 포글 밀느라 텔 못함 백 게이드 그라 개딸피 오케이 나 바텀 이거 다이브 돼 바텀 다이브 가자 라칸 노플이야 라칸 노플이야 이거 타라 이거 그냥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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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분노 30초다 제이스 내려간다 라칸 노플 라칸 노플 빨리하자 빨리하자 플래시공을 못박았다 까비 너 그거 먹고 미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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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 미드가할게 이러는 이거 우리 타워 밀죠 밀죠 제이스 이쪽 여깄다 아 나도 볼게 나도 볼게 그냥 나 바텀에 있을게 제이스 타워 밀어줘 타워 밀어줘 타자 이거 노플이야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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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갱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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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나이스 갱제형 괜찮은데 조합이 나이스 괜찮은데 제가 먹을게요 제가 먹을게요 야 용수가 텔을 존나 잘 써주는데 진짜 오케 오 용수가 텔 너무 좋다 사용수 없는팀 오케 사용수 야 클레드 플래시 있다 이제 용수 빼라가 아니고 하롱 빼라다 하롱아 하롱아 잘 좀 하자 얘들아 이거 잡아야 잡아야 오오오 빼야돼 빼야돼 이건 아니야 나 텔 있으면 형 빼요 빼요 죽으면 텔 써줄게 안되겠다 용수 버려 용수 버려 나 살 수 있었는데 아깝다 이거 해볼래 이거 나도 갈 수 있어 갈게 이거 갈게 그라가스 궁극기 없나 모르겠다 이거 클레드 내려간다 이거 걸어서 오케오케 클레드 온다 클레드 클레드 온다 이쪽에서 아니고 이쪽으로 오케오케 어 클레드 탑 탑 탑 제이스 플래시 50도 오 좋다 클레드 그냥 이기네 너가 응 그냥 이겨 락칸 위쪽으로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미드 아까 뒤에 한번만 파트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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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이스 여기 제이스 죽고여서 내가 제이스 보면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사봤다 이거 얘 플래시 있어 플래시 있어 오케오케 풀 뺐어 플랫다 방금 오오쨋 2530 지 제 밑에 갈려야 되나 여기 여기 아 나 이거 있었는데 아 스펠 누구누구 빠졌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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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솔라리보 나 텔 된데 나 오긴 했어 나 오긴 했어 나 오긴 했어 나 오긴 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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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드 클레드 빠바바바바받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용수가 뒷라인 다 때리고 있잖아 용수가 다 잡았어 클레드 내가 갔다 때렸어 때렸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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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야 나이스 용수야 한 대 맞은 용수야 먹냐 야 내가 때릴게 자 나이스 와아 너무 잘한다 오케이 굿굿 나이스 굿 들어가냐 찬주야 라칸 타이밍 봐 방금 진 노플이에요 2530 제이트도 야야 라칸 노궁 라칸 상당히 거슬리 2530 진 형 레드 드네요 레드 이 정도? 전 이 정도 밖에 기억이 안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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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로 복사할게 네 용부터 먹자 나 텔 운이라서 텔 40초거든 다 이겨 그냥 지금 템 너무 잘 떴어 오케이 너무 무리만 하지 말고 가자 3대1도 이길거 같은데 너무 잘 떠가지고 지금 얼마까지 다 떠서 저 10깔게요 상대 5명 다 있어 여기 위드봇에 오케이 여기 위버 나이스 오케이 여기라 너 끊겼다 끊겼다 이거 빼는게 나을 것 같아요 마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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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 다 이겨 다 이겨 클리어해 클리어해 아 이거 시비를 주는게 나을 것 같아 잠깐만 얘들아 나 그럼 시야 갖고와서 이거 보노야 우리 뚫는거 뚫자 예 아 내가 바텀 가야되구나 나 바텀 갈게 그냥 물렸어 물렸어 도와줘 도와줘 나 보고있어 나 보고있어 얘네 궁 썼어 라칸 1당 노궁 상호형 못사나?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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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근데 싸움이 이기만 하는데 나를 너무 잘꺼고 아 죽지만 나 봐줄께 이거 클레드 클레드부터 잡자 자크형 미안해 아텔이 있어도 돼 나이스 아텔 있어 텔 있어 텔 있어 텔포 있어 텔포 있어 나이스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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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 혼자 치는거야 저거 나일 여기 여기 자크 바꿔줄께요 나이스 얘 노플 노플이잖아 나와있어 나이스 잘한다 어 야 개잘했다 진짜 얘들아 마론 가야지 가야지 라인 좀 밀어줘 야 가야지 가야지 오케이 야 어떻게 할래 갈까 말까 가지 말까 나이스 먹자 그래 먹자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왔어 나도 왔어 먹겠다 먹겠다 어 먹을거 같애 어 먹을거 같애 먹어요 먹어요 지금 싸우도 이겨 싸우도 이겨 싸우도 이겨 오면 싸우면 돼 그냥 못났는데 그냥 어 이걸 끌어오네 나이스 헬리콥터 뭐야 누구야 오케이 굿잡 굿잡 나 다 이겨 다 이겨 우리 다 이기고 편한 애기 편한 애기 아 굿잡 애들아 선 어무구 좋아 이거? 어 되게 좋은데 이거? 오 야 근데 보노야 보노도 자크 야 연습 좀 했냐? 보노야? 아니 일부러 아껴놨어요 아 여태까지 전략이었어 보노야? 어제 너무 연패하더라고 저번에 어 역시 우리 보노 야 이거 숨기고 있었구만 보노가? 자크실력을? 진 진 미드쪽이야 진 미드쪽이야 자 이거 보노야 어 밑쪽 잡을까 밑에 잡을까 어디? 위쪽 위쪽 나 다 이기긴 해 지금 내가 이건 피만 여기다 봐올게 안 물리기만 하면 돼 나 50초야 나 텔 50초 안 물리기만 하면 돼 야 야 운다 운다 랩은 건다 야 야 저 새끼 못 건다 오케오케 나 뺄게 뺄게 싸우지마 싸우지마 얘네 무조건 이기시 한타할라 할거야 무조건 나 못 이겨서 무조건 한타할라 해 그냥 빼면 돼 빼면 돼 쭉 빼 쭉 빼 나 텔 50초 애들아 살놈 살아 살놈 살아 나 죽었어 어 쟤 버려 쟤 버려 버리게 버리는게 제맛 어 이거 이득이야 이득이야 오케이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제 직갔어 가지마 시야만 먹어 놓자 오케이 믿음이 이렇고 바텀 이렇고 차롱이 하나 던져주고 나이스 나 사람을 테리스 오케이 클레드 궁있지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어 뭐야 어 뭐야 플래시 잘못하신거 같은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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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이거 나 왔어 아 나 어그로 끈거지 우리팀 믿어 그럼 야 앞으로 피하면 되잖아 살짬 걸었다 살짬 걸었다 에 노플친 노플친 노플 그럼 갈겨 잡아 오케이 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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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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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요거지 어우 좋다 아무것도 안하고 이겨버리기 어 나이스 애들아 너무 잘했고 아니 여러분들 설계한거죠 아이 아이 스킬을 다 피했잖아 아이 중요한거 다 피해가지고 어 다 피했잖아 그럼 된거지 잘했어 어 일단 나이스 애들아 다시 한번 전해갈게 와 용수 텔각이 너무 좋아한다 텔각이 너무 많이 봤어 우리 나를 하자 나를 2 1 1 2 2 1 3 11